쌍끼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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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남자 좀 괜찮네 나? 나한테 인사하는건가? 내가 맘에 드나봐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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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기다렸어? 근데 쟤는 누구야? 왜 자기한테 손을 흔들어?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리겠어 그래 차라리 미친척하자 대형아 안녕 오늘도 사사롭구나 붙들어 안녕 오늘도 활짝 피었네 다음날 어제 그런일이 있었어 웬 개완신이야 그러게 모르면서 아는척을 왜 하고 있어 나한테 관심있는줄 알았지 다음엔 모르는 사람이 아는척해도 무시할거야 하격기 왜그래? 두사람이야 진짜? 응? 저 아이는 어제? 안녕? 어제 봤는데 나 기억나니? 저기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니?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힘들었거든 잠시만 시간 좀 내줄래? 네? 모르는 사이라며 여기까지 찾아왔대 이번에야말로 나한테 관심표현하는건가봐 저기 아무리 아무리 내가 좋다고 여친도 있으시면서 저한테 작업보세요? 어 어제 제값 주웠는데 필요없나보구나 이 돈은 내가 잘 쓸게 착각이였어요 됐다 어 어 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